세움터 건축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입니다. 신규 작성 버튼을 누르고 작성 화면을 활성화합니다. 건축주 및 대지 조건을 입력합니다. 건축주 및 대지 조건을 입력합니다. 건축물의 전체 개요 및 동별 개요 정보를 입력합니다. 건축주 및 대지 조건을 입력합니다. 건축주 및 대지 조건을 입력합니다. 저장 버튼을 눌러 자료를 저장합니다. 동별 개요에 있는 층별 개요 상세 내용 버튼을 눌러 층별 정보를 입력합니다. 저장 버튼을 눌러 자료를 저장합니다. 의제 협의 사항 탭으로 이동하여 일괄 처리할 민원이나 다른 기관과의 협의 사항이 있을 시 해당 항목을 체크합니다. 작성이 끝나면 설계 도서를 등록하고 민원 신청을 합니다. 작성 장본을 입력합니다. 작성 장본을 입력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